아, 이 악당이 나를 밀어버렸다구! 과연 악당이 밀었을까? 뭐냐? 자, 난쟁이 똥자루자루! 안녕, 난 꿀밤이! 안녕, 난 뿌야! 오늘은 이렇게 차꿀보가 오랜만에 셋이 모여가지고 펜트하우스 타워... 어? 펜트하우스 타워 올라갈 건데 요거, 우리가 요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하지마, 왜냐?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돼. 어! 신수련님이야, 신수련님! 정답! 정답! 소녀시대! 예? 응? 예? 소녀시대요? 응! 이지안님이십니다, 이지안님. 오, 나와라! 나애교야, 나애교. 정답! 서인형! 나애교, 나애교! 정답! 서인형! 1인 2역하시거든. 끝! 나애교? 응! 나랑 애교대교를 한 번 하실래요? 너잖아. 어? 너잖아. 내 딸죽인. 너... 오! 너 소름 돋았어, 명대장가봐, 이거. 노밀은 뿌다! 야, 펜트하우스. 야, 범인은 뿌해. 야, 너가 죽었냐? 우린 다 여자잡아! 주석경의 친모는? 양집사! 양집사! 우와! 우와, 아니에요! 아닌데? 나애교대? 심수련을 죽인 범인은? 어? 나는 그냥 날았는데. 주단태! 예스! 주단태! 예스! 아, 공감이 진짜 못해. 오빠, 쟤 죽었네? 주단태가 남편이야, 남편. 아, 진짜? 어. 심수련 남편이거든. 아무튼 나쁜 놀이다, 그런 거지. 이건 뭐야? 모르겠어, 그냥 통과하는 건가? 여기 들어가는데? 하아이! 아! 헤오리잡! 헤오리네! 헤오리잡! 과연, 뿌. 오랜만에 하는데 뭐 잘했을 것인가? 헤오리잡! 오! 뭐야, 진짜 알았어! 살아있네! 뭐래. 아! 너, 이 사람이! 어, 나 알아! 정답! 나 알아, 정답! 뭐? S.E.S 유진! 인정! 우윤이 맞아, 우윤이! 야, 유진이라니! 와, 진짜! 되게 잘한다! 꿀밤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뿌야, 너! 너 솔직히 말해, 우리보다 4살 많지? 나이 속인 거 아니냐, 꿀밤아? 너 확실히 민증이 났어? 뿌도 인정했잖아! 맞아. 유진! 그러니까, 내가 뿌 얘기 물어봤잖아. 뿌, 나이 속인 거 아니냐고. 아니야. 뿌, 내가 볼 땐 서른다섯이야! 어! 아! 바루야 뿌 떨어졌어! 방이, 방이, 방이 됐다! 아니야, 나 금방 가! 나는 금방 가! 어! 어, 여기 살짝... 허가하기에 솔직히 어려운 거 나오지 않았냐, 인정?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아, 알지! 엄마 왔어! 우리 로나 춥겠다! 엄마 이제 할 일 다 했어! 갈게, 우리 딸한테로! 죽는다고? 딸이 죽었나봐! 나 오늘 뭔지 알았다! 내 로나를 먹었나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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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떨어진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상하게 이 드라마는 안 봤거든? 이 사람 천사님! 이 악당! 이 나쁜 악당! 정답, 정답! 오! 어? 이건 딱 봐도 꿀밤이야, 완전 마흔이랑... 호덕스럽지, 그냥! 어... 거울 모드! 그냥 거울 모드래, 거울 모드! 어? 어? 거울 모드가 뭔지 알아? 딱 봐도 이 옆에 그거네! 오! 뭐야, 뭐야! 눈치죽지 않았어!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요! 룰루야? 어?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주단태야! 이 사람이 주단태! 정답! 보겸! 뭐라고? 보겸! 보겸이라고? 그 유튜버 보겸! 아, 유튜버! 아, 주단태야!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역시 악당! 아, 역시 악당! 무서워! 아니, 악당이 나를 밀어버렸다고! 과연 악당이 밀었을까?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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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악당이다! 오! 야야야야! 왜 반대로 도는데? 어, 뭐야! 어! 야, 같이 타면 안 돼! 야, 같이 타면 안 돼! 우리가 이거 같이 타면 안 돼! 같이 타면 렉 걸려! 그러면서 왜 같이 타냐? 난 내가 먼저 타라 했지! 뭘 믿고서 저렇게 그냥 막 다니지? 호잇! 난 날 믿어! 왜냐면 난 꿀단태니까! 야, 땅! 뭐야, 이쪽이 이럴로 가야 된다!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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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은 진짜 못 탔다! 진짜 못 타라! 야, 이 얇은 곳이 왜 떨어지지? 아니 꿀밤이가... 아니 꿀밤이가... 아니 꿀밤이가 밀었어! 꿀단태가! 어휴! 저 자식이 범인이구만! 나만 믿어! 나만 믿으라고! 아, 못 믿어요! 못 믿어! 나만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믿어요! 오, 미끄러워! 야, 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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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거는 뿌한테도 알려줘야 돼! 뿌야, 얼음 나오면 점프하면서 다녀야 돼! 알지? 아... 믿김 알아? 야, 이 사람 알아! 그래, 이 사람 모를 리가 없지! 이 사람 누군데? 어... 이름 말하면 알아! 나는... 아, 이름 말하면 안다고? 신은경님! 신은경 배우! 알아? 뭐야... 말하면 안다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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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람 이거... 정답! 정답! 왜? 누군지 알지? 박준영! 어? 어? 아니, 그 이... 그래, 뿌야 나왔어! 뿌야 나왔어! 봉... 봉태균! 그래, 봉태균! 내가 힌트 다 줬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야, 내가 힌트 다 줬어! 원래 꿀밤은 모르는데... 아니지! 야! 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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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세팅제 하자고? 따라 내려온가봐! 여기서 헤이크야, 이 젤리! 야, 뭐하냐? 어? 투명 발판인데? 아니, 통과제 발판! 아휴, 내가 어? 또 누나 언니식이나 돼가지고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근데 꿀밤은 매달려서 뭐하냐? 아! 아우! 아우! 조심해! 아우! 언니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서, 안대를 쓰고서 지금 어? 길을 가늠을 해야겠니? 야 이거 조심해, 이거! 야 이거 조심해라! 이거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얼음이야! 뒤로 갔다 다시 와! 아우! 아우! 그래 그래! 아 이거 얼음이었어! 얼음이었어, 얼음이었어! 그래서 뿌가 떨어졌던 거구나! 아, 뿌가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있었네! 펜트하우스 2는, 어? 야 12부작 아닐까? 난 13부작! 왜냐면은 12부작 하려다가 아쉬워서 하나 늘렸을 것 같아! 근데 얘 시즌3까지 있는데? 그럼 난 12부작 해볼게! 하아... 야 12부작 해볼게! 아 그럴까? 야 나 떨어진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용화 12부작 해잖아! 내가 홀수 부작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쿨허범이! 귀여운데! 하은별의 목을 그었을까? 네! 그었을까? 목 끊지 않았을까? 야 저 정도면 떨어졌다!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도아꼈어? 어? 이 사람은 로간리! 난 초면이야! 나도 초면이야. 나도 여기서 여기서... 야!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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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 아 불쌍! 아 불쌍! 화인형! 어 초면! 초면! 보겸! 황정은! 황정은! 잘 몰라! 잘 몰라! 유진! 박진! 박진이요! 박진이요! 아 잘 오셨네! 잠깐만요. 저거 낚이셨네. 이건 주설태가 맞는 함정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도망치세요. 야 여기 심 진짜 있어!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올라가보세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너무 무서워서 소름... 조심하자. 우와 짱이다! 드레스 입을 수 있나요? 못 입네. 꿀밤이 이 드레스 입을래.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뿌랑 같이 펜트하우스 타워 한번 올라 봤는데요. 꿀밤이가 자꾸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줘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옷부는 현세에 강림하러 갔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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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장iss이